저희 트레이더즈 왔어요. 트레이더즈와에 와서 여기 내 어린이 카트도 있나? 그럴걸? 한국에 보낼 거 좀 살려고 왔어요. 가보자. 한번 사보러 갑시다. 안녕. 여기다 할머니 있는거 봐. 진짜? 응. 우리 도라 하자. 도라 하자. 도라 하자. 그거 뭔데? 다가. 오, 오! 오, 오! 우리 분들. 여기 보니까 설탕이 조금 들린들한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곳은 미니보드, 맞나요? 이곳은 미니보드, 맞나요? 네. 이만큼 나왔어요. 이만큼. 트레이더조에서 이만큼 사왔는데 이번에 가족들이 계속 저희 집에 택배를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저희도 뭔가 해드릴 게 없나 고민하다가 한국에 솔직히 미국에 있는 것보다 좋은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미국에 파는 과자들로 준비해서 가족들한테 보내려고 해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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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